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관망세를 보이면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STO, 화장품, 보험 관련 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향후 소비자 물가는 2% 초반으로 안정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국내 색조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며 기업들도 변화에 나섰습니다. 색조 제품은 일본, 미국 등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내년 초에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대 16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편 오늘 밸류업 관련 주인 증권 보험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에 저는 서지안입니다.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2 투자상담, 이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산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일타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미국장은 휘장하고 유럽증시도 어떻게 보면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시작은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다가 혼조세 보이다가 결국에는 지금은 좀 아쉽게도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약세의 흐름들이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힘이 없는 장세가 계속해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휘장이 좀 된 어떤 그런 여파도 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특별한 모멘텀이 9월 금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하게 명절 추석 관련된 이슈가 좀 있죠. 불확실성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없지만 다음 주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약간 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행보를 좀 해주고 있는데 오늘 투자 주차 매매 동향 잠깐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은 특히 선물 매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압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좀 다른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지만 현재 급락이 되고 나서 이 반등, 그러니까 저항치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행보의 흐름 당분간 행보가 계속해서 좀 더 나와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직전에 한 번 이렇게 살짝 밀렸다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지금 고점에서 금날 오늘까지가 거의 한 두 달 정도 됩니다. 두 달.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도 이 하락의 영향권, 행보의 영향권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또 9월 금리나 관련된 부분도 약간 변동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커다랗게 보면 횡보름이 당분간 계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올봉의 차원에서 한번 보면 올봉에서 보시면 낙폭 과대 됐기 때문에 아래꼬리를 다는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9월 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십자 도지형에서 거의 마감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10월 달부터 상방향의 방향성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번에 흑산병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흑산병이 나와야 하는데 지난달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흑산병이 안 나오고 바로 십자 도지형의 형태만 현재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미없는 장이 추석까지 추석 이후로도 마찬가지 FMC 회의 결과까지는 계속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10월 달, 10월의 본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3개월의 조정 기간 동안에 주도주에 대한 섹타 움직임들이 지금 바닷건에서 일어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일어난 종목군 중에서 또 중기 조정이 된 종목이 많고요. 그래서 10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섹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류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면 상한가를 친 종목군 중에 셀룸메드나 샤페론 이 종목이 약간 눈에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셀룸메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코리아 본뱅크락에서 뼈 이식제, 이종 뼈 이식 부분의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주사제용, 피부 이식제, 신제품 개발 이런 모멘텀 때문에 다시 한번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벌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대체 진피나 또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첨생법이 또 수의주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색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되면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셀룸메드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의 색타 중에서 새로운 어떤 색타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움직임에서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좀 한번 살펴보면은 갤럭시아 SM 한번 보도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색타주로 보시면은 STO 관련된 종목입니다. 전체 토큰형 증권 STO 법안이 재발이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동안 제가 자주 강조를 했던 부분들은 갤럭시아 머니틀이었죠. 이거는 가상화폐하고도 간이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아 SM하고 같이 움직여주는 거고 있고 오리지널 STO 쪽은 서울옥션, K옥션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올해 한만에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자결제 테마 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단할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하고 NFT 오늘 상당히 강하게 약간 움직여주는데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좀 눈여겨서 받을 부분들은 위메이드라는 종목이죠. 위메이드라는 종목군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부분들은 이게 위메이드라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P2E 게임의 선두주자였죠. 그래서 가상화폐가 다시 한번 뜨면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많다. 그리고 게임주가 거의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어떤 모멘텀들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간의 쌍바닥 이제 올라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현재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 보면 EV 첨단 소재 이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데 이 종고체에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종고체의 대장주 쪽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것이 거의 독보적인 어떤 부분들인데 이것하고 연관이 되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 부분들 그 다음에 EV 첨단 소재 이런 종목 그 다음에 레크 머틀즈 이 부분들은 좀 방식이 다르지만 기술적 방식이 다르지만 다른 종고체를 연구를 좀 하고 있죠. 그런데 EV 첨단 소재는 대만에 있는 종고체 업체 지분 인수 이것 때문에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을 받았을 때 레크 머틀즈, 덕산 테코피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이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패스하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했는데 덕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번 보면 이게 약간 대장주의 성격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N자형으로 가다가 살짝 밀려주고 있죠. 그래서 살짝 더 밀려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종고체 쪽은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덕산 테코피아도 마찬가지. 덕산 테코피아는 아예 순환매가 거의 없는 어떤 부분이죠. 한 번 정도는 시팅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이 약간 무겁다 보니까 약간 시세의 어떤 테마적인 요소로 현재 좀 변동성이 강하지는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테마적인 요소는 보통 시총이 5천억 이상이 되면 테마에 잘 묶이지 않습니다. 또 이런 아래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한 번 순환매가 한 번씩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노리고 덕산 테코피아 이쪽 한 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쭉 보시면은 화성 밸브 그 다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거래 프로젝트 뭐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파키징 부분들 파운드리 쪽 인텔이 접었다는 충격적인 소식 그렇지만은 여전히 TSMC하고 삼성하고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이것 때문에 이 후궁정 패키징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 번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군도 현재 HBM 위주로만 볼 곳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목군들도 변화의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뉴욕 증시가 휘장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망세가 좀 도드라지는데요. 오늘은 수급이 좀 많이 마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STO와 또 보험주 관련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인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만화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TO 관련인데요. 오늘 시장에 오랜만에 STO가 등장했습니다. 이 여당이 관련해서 멈춰 있었던 법을 이달 다시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관련된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리튬 올라왔습니다. 어제 오늘 2차 전지가 좀 잘 가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리튬이 장 후반에 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리튬의 가격이 이제는 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뭐 다양한 섹터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건 더 어떤 내용들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중권용 토큰, STO라고 하죠. 이 부분들이 오늘 크게 올라줬던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 법안 발의 부분들은 상당 부분 1년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의를 하려고 하고 통과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회성에도 움직임이지만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일단 트럼프가 된다는 전제,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가능성은 일단은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되면은 가장 과상화폐 부분들이 떠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디지털 온화, 디지털화폐 부분들이 CBDC라고 하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내년 10월에 정식적으로 통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서 시장에 장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토큰용 증권도 다시 한번 STO도 발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만약에 확정이 됐다 하면은 여기에 거의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보셔야 되지 않겠냐. 지금은 그만고만한 일회성인 테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련된 기술을 상당 부분 축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결제 테마에 대해 어떤 강점도 강좌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좀 있었죠. 여기서 위임포 사태 때문에 다시 한번 피해주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 부분 약세를 보이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상화폐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비만 치료제 2고비. 알고 봤더니 노화를 늦춘다. 또 효능까지도 있다. 이렇게 좀 되죠. 그래서 당뇨병에도 늦고 현재 간질환도 해당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비만에도 효과 있고 그 다음에 노화를 늦추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만 치료제가 대세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장주로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펩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2의 펩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인벤티지 랩도 제가 강조를 드렸죠. 펩트론은 스마트 대포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은 마이크로 플로이디 기술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와 연관된 제3의 펩트론 나잇백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다크호스 부분들이 DXVX라는 업체인데 이게 경구형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이 특허 등록이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동 개발을 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출렁거린 부분이 있지만 한 번 시팅이 크게 나와줄 수 있다. 시총이 일단은 가볍죠. 탄력성 있게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XVX, 펩트론도 놓치고 인벤티지업도 놓치고 다 놓쳤다 하면 DXVX, 제3의 후보 나잇백 이런 것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뉴스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니튬 가격이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인데 양극재의 빨간불 불안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미리서 선구매를 좀 하죠. 그런데 양극재가 가격이 떨어지면 실제 납품을 할 때는 떨어진 가격으로 납품을 좀 해야 되죠. 이런 시차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상당하게 약간 머리가 좀 아픈 것이 되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바닥이 리튬 선현물 가격 모두 바닥이지만 지나치게 바닥이고 터닝할 수 있다는 기대 또는 계절적 수혜로 봤을 때 계절적 요인으로 봤을 때 9월이나 10월 이 정도가 되면 좀 약간 가격의 어떤 연동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미중 패권 납품에서 리튬을 또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다시 한 번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이나 이쪽 관련된 종목인들이 올라와줬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관련된 종목은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퍼스코 그룹이죠. 퍼스코 그룹 중에서 양극제, 응극제, 수집계를 완성한 퍼스코 퓨처에 물론 퍼스코 홀딩스 지주회사 그 다음에 계열 회사인 퍼스코 인터내셔널 여기다 같이 협업을 하면서 퍼스코 퓨처에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양극제, 응극제, 수집계를 직접적인 사업의 파트너의 핵심이기 때문에 퍼스코 퓨처엠이 모두 다 포괄이 되는 가장 완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살짝 눌림목이 나왔지만 눌림목에서 약간 며칠쯤은 쉬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퍼스코 퓨처엠 리치 종목이다. 리치 종목이라는 것은 시총이 크면서 그 다음에 주도주로 올라갈 만한 종목 이게 리치 종목이죠.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종목 그 다음에 시총이 작은 종목만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머지는 변동성에 없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박주는 시총이 크면서 주도주가 탄생했을 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리치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핵심적으로 다뤄 부분들은 SK하고 삼성의 불꽃 튀는 대결이 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HBM뿐은 아니다. D램 기술력 치고 나가는 SK닉스 긴장의 삼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나노급 D램 부분들을 현재 3세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분들의 보통 여기서 보시면 1A, 1B, 1C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DDR5에 관련된 그런 3대를 나타낸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삼성 SK닉스 부분들이 앞서 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엔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젠 반도체에서 HBM 말고 다른 것들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 주실 건가요? 반도체는 미세로 갈수록 올 일을 알면 상당히 복잡하는데 커다란 틀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트렌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HBM이 나왔을 때 테마 중에 하나다. 순환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반도체는 갈 거다. 이렇게만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전혀 아니었죠. HBM 하나만 독주를 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실 표가 있는데 지금은 반도체 피크론이다. HBM 피크론이다. 하면서 반도체는 전부 다 고평가다 하지만 실제 반도체 종목을 보시면 다 바닥이에요. 왔다가 전부 다 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DDR5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D레미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먼저 DDR5하고 HBM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헷갈려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 이슈는 SKNX에서 EV 공정을 이용해서 일시 DDR5의 현재 3세대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운용을 해서 다른 시리즈 제품을 만든다 하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LPDDR GDDR 굉장히 말이 많죠. LP 하면 저전력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가 붙은 거는 그래픽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 D는 숫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결국은 DDR5 부분들이죠. D레미에 대한 용량 성능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DDR5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SKNX가 먼저 완성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EUV 공정을 통해서 DDR5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몇 나노 몇 나노 하죠. 그런데 이거는 D레마하고 랜드하고 그 다음에 일반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부르는 어떤 기술적 영역이 다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CPU나 GPU 이런 부분들은 나노 공정으로 합니다. 지금은 벌써 2나노 공정에 와 있죠. 그런데 이거는 비메모리 쪽에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메모리 쪽은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요. 지금은 일레이 일비 일시까지 왔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이걸 현재 나노로 보면 지금은 거의 11나노 10나노 이거입니다. 비메모리하고 메모리하고 기술적으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 참고할 필요가 있고 랜드 같은 경우는 쌓아올리는 충수를 말하기 때문에 236 300단 176 이렇게 단수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반도체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잡고 가면 트렌드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부터 돌아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보면 반도체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현재 램 롬 쉽게 말하면 우리가 D램 그 다음에 롬은 랜드 플래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D램은 뭐라고요? 전기가 들어왔을 때만이 기억력을 조장을 합니다. 전기가 꺼지면 날아가요. 디스플레이 하면 전기가 꺼지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꺼져도 메모리가 있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USB라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요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비메모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CPU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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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 반도체 구성은 이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 반도체 패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왜 인텔이 충격적인 몰락이 되는지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올립니다. 컴퓨터 올리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CPU, 중앙 처리 장치를 말하는 거죠. 중앙 처리 장치를 말하고 이거는 모니터 화면에 디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 입력 장치, 그 다음에 출력 장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게 나중에 저장할 때는 랜드 플래시로 별도로 저장을 한다. 그런데 이 데이터 호환이 되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CPU를 대체를 하는 거죠. 병렬 처리했던 과정. 이거는 인텔이 있죠. 그런데 인텔이 몰락이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몰락이 돼요? GPU가 모든 것을 다 대행을 하는 것 때문에 몰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몰락은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메모리가 패권을 차지하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주도권을 지느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좀 전에 하겠던 CPU, 인터넷 CPU,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PU. 이거는 설명하면 좀 긴데 아무튼 병렬 처리로 연산을 통해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직렬, 한 줄로 서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하고 10개 데스크, 프론트 데스크 200개를 세워서 하는 것하고 처리 속도가 다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처리 장치가 CPU를 거의 대행을 하는 그런 것까지 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HBM이라는 것은 뭐냐. 또는 GDDR이라는 것은, DDR이라는 것은 뭐냐. 보면은 이거는 DDR이라는 것은 한 층짜리의 DRM을 말합니다. 주변의 CPU나 중앙 처리 장치의 주변에게 비치를 하는 것이 오리지날, DDR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은 이 GPU 성능을 굉장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호환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뭐예요? 수직으로 쌓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DDR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것이 HBM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HBM의 성능을 높이려면 층수도 올려야 되지만은 이 오리지날 DDR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수직으로 쌓아 올린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BM은 뭐고 DDR은 뭐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만들 어떤 장비, 어떤 그런 공장을 전부 다 HBM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GDDR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산량이 축소가 되고 인위적 감축이 일어나면서 가격 정상화가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죠. 또 이것에 대한 수요도 또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DD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DRM 하나짜리, DDR 하나짜리이죠. 이렇게 쌓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 HBM은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거 구멍을 관통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쪽 관련된 어떤 그런 것 한미반도체는 구멍 관통하는 기계 납품 이거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한미반도체.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됩니다. 그래서 D 앞에가 LPDDR, GDDR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램은 D램입니다. D램을 쌓은 것이 HBM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D램하고 플래시 어떻게 다르냐. D램은 전기가 들어왔을 때만이 이렇게 어떤 정보로 저장하고 현재 랜드 플래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냐. D램은 뭐냐면 이게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무튼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현재 정보가 저장하는데 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거죠. 게이트를 통과하는 어떤 부분 옆에 커페시티라는 전력을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도체이다 보니까 전력이 있을 때만이 불이 들었다가 불이 안 들었다가 불이 들으면 1, 불이 안 들으면 0. 1, 0, 1, 0. 이게 이진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안에 부도체에다가 불이 들었다 안 들었다 전자가 넣어졌다 안 넣어졌다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하고 플래시하고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로를 그려보면 그러니까 온통형의 탱크, 물탱크처럼 조그맣게 있는 것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플래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실제 D램하고 플래시의 어떤 형태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D램을 단면도를 해보면 이렇게 생긴 부분들이 하나짜리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죠. 여기에 전자를 넣었다 안 넣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할 때는 소스, 드레인, 게이트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어떤 1층짜리의 구조가 D램에 있다 보니까 이걸 층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샤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돼서 이거를 층으로 올리는 그런 기술까지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DDR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또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DDR5였습니다. 성능과 속도가 향상된 이 DDR5가 병목 현상도 줄일 수 있는데요.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 회원님 관련돼서 두 종목 어떤 종목들 골라주셨을까요? DDR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공적, 우공적. 이렇게 다루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될지. 그래서 DDR5를 만드는 PCB 기판 쪽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은 대덕전자가 되고 두 번째는 TLB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알아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대덕전자는 DDR4에서 5로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PCB 기판 이것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죠. 그래서 대덕전자가 가장 또 많이 알려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물론 다른 여러 어떤 PCB 기판도 많이 있지만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추세가 5화양이 돼서 마지막에 냉란점에서 바닥을 찍었고 한 달 탄생파도 보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 한번 대장주 또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TLB입니다. TLB도 PCB 기판 이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TLB는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CXL 메모리 모듈용 PCB 기판도 개발을 완료됐기 때문에 재료적인 측면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로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투메에다가 아직은 그래야 하는 일이 없지만 거의 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와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TLB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특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대덕전자는 인쇄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2분기에 호실적을 내놓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은 TLB인데요. 이 CX의 양산이 가속화되면서 수혜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야인데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TLB입니다. TLB는 CX와 관련된 어떤 PCB 기판 이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DDR5용 PCB 기판 이것도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죠. 다양한 부분도 있고 랜드 플레이시에 많이 들어가는 SSD 모듈 PCB 기판도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신규 다른 부분들도 도전을 좀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일단은 TLB의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TLB는 고다칭 회로 기판 이거에 대한 기술도 많이 좀 하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가 고다칭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그것처럼은 아니지만 그게 버금가는 기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TLB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다지만 HBM 하나만 좋습니다. 나머지 전통적인 부분들은 아직도 감사를 해야 될 정도로 찬바람이 쌩쌩 부르는데 이제 서서 뜨거워지려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종목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겨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 반도체 D램 DDR5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TLB였습니다. 3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걸로 전망되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양시장이 좀 아쉬운 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관망하는 관점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주셨을까요? 아비코 전자입니다. 아비코 전자는 약간 생소한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DDR5 본격 양상수에 이거는 작년부터 나왔지만 HBM의 이슈에 뺏겨서 제대로 된 양상 체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인텔이 CPU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약간 더디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DDR5 본격적인 수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세대교체가 약간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HBM의 업그레이드 작업이 되려면 DDR5 성능 위에서 HBM을 쌓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DDR4 에서 5 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게 인덕터라는 건데 인덕터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수혜로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자회사를 통해서 PCB 기판도 하기 때문에 약간 소자도 만들고 PC 기판도 제조를 하고 일거양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소자 생산에서 PCB 기판 까지 이런 여기 현재 DDR5 에 대한 관련된 소자 여기에다가 이런 PC 기판 각종 부분이 들어가는 기판 까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개발은 아니지만 일부분을 소자 생산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DDR4 5 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현재 PMIC 전력 반도체가 DRAM에 붙어 있습니다. DDR5 부분이 있죠. 전력을 공급해 주는 그 역할인데 기존에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판 메인 기판에 있었는데 지금은 DDR5 이 자체 기판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DD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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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묶어서 기판에 있고 밑에 뭡니까 연결한 부분이죠. 약간 잣대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4하고 5 다른 것은 PMIC PMIC가 들어가 있고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업그레이드되는 인덕터 그다음에 레지스터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되는 고성능의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생산의 수혜주가 아비코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덕터 이야기 떤더 그다음에 저항기 레지스터 이런 부분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기술력도 오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약간 떠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비코테크를 인수해서 전기차용 PCB 사업에 진출을 했다 하는 거고 이쪽 관련된 PCB 기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반도체 PC 기판 플러스 DDR5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됐을 때는 수혜주로 떠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이쪽 관련된 차트의 모습 잠깐 한번 보면 16,000원짜리가 계속해서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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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3분의 1 도망이 났습니다. 5,000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도망이 났죠. 그만큼 침체 침체를 약간 보여주는 건데 막판에는 가파르게 하락을 했죠. 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쌍바닥을 짚고 최근에 상승사파 십자도죠. 이렇게 터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흐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부분들 매수가는 오늘 종가 손줄가는 5,5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약 9,000원 이렇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HBM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다른 공정을 뜯어서라도 DDR5 생산한 공정이나 DRAM 공정을 다 뜯어서라도 HBM 쪽으로 거의 오븐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기존 DRAM의 어떤 공급 라인이 막혔던 부분이고 또 DDR5 또 신규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더 되어졌는데 이제는 전통적인 어떤 공정들이 다시 한번 부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하이닉스가 DDR5의 3세대 어떤 기술까지 터득을 좀 했기 때문에 DDR5에 대한 본격 상용화 과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게 고다칭이 아니다 할지라도 많이 쓰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습니다 저희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 다 만나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 머니로 STO 비만치료제 이튬 DDR5 올라왔습니다 또 오늘의 토픽은 TLB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아비코 전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